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인수가 건축학도였던 시절만 해도 외관 건축 전문가라는 직업은 미국에서 아직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설계 도면 속에 존재하는 건축가의 상상을 건축 외관에 현실화시키는 작업은 매력적이었다. 특히 건축 재료로서의 유리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움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교수,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서 제가 졸업하고 한 3달 정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뉴욕으로 뭘 생각했냐고 바로 갔죠. 그때는 돈 생각이 없었어요.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한 남인수는 본격적으로 외관 건축 분야에 뛰어단다. 프론트를 공동 창업한 평생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분은 저희 파트너, 브루스 니콜이라고. 아침 9시 시작해서 10시, 12시까지 계속해서 집에 갈 때 그렇게 에너지가 많았어요. 잘했든지 안 좋았든지 그냥 하루를 꼬박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게 너무 그때 기뻤고요. 집에 갈 때도 가볍게 집에 갔고. 이때까지 해본 일을 프로젝트 중에서 돈이 제일 작게 주머니 안에 들은 돈이 제일 작게 프로젝트가 제일 재밌고. 그 일을 할 때 만족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그때 생각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래요. 새로운 형태의 건물에 대한 그와 동료들의 열정으로 프론트는 최고의 외관 건축 전문 회사가 됐다. 외관 건축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지 13년째. 여전히 그의 관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진행되는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남인수가 찾아간 곳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축회사인 소일이다. 오늘 유시데이비스에 대해서 이 분을 부탁하고 왔습니다. 항상 극단적인 상상을 현실화시키려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재료와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남인수는 최고의 파트너다. 예상치 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최고의 것이다. 그는 마이크가 업로드에 대해 그의 기업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업에 대해 그의 기업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가진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 나오겠다. 그런 몰이베이션이 있어서 정말 한번 해보자. 이번에 두 사람은 한 대학의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또 한 번의 실험을 해볼 작정이다. 설계 모형 제작은 이미 끝난 상태. 이 모형 속의 외관은 남인수의 아이디어들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